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고 토요일에는 영하 5도까지 낮아져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낮아진 기온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영하 1도, 창령이 영하 2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5도, 고성이 4도로 예년보다 6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2도, 거창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사천이 5도, 하동 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미터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연휴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